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드라이버 시리즈가 아주 많은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언제 한 10개 정도 찍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0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은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아서 계속 연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였죠. 오늘 여러분들께 판도라 3탄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에 저한테 판도라에서 보니까 덮어 뒤집어 덮어 이렇게 치는 건 알겠는데 4핸드 드라이브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왼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저다운 레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판도라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보통 내용은 아닐 거예요.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왼손의 역할을 끝판왕 개념으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스튜디오를 세팅을 하고 촬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뭐 적게는 1개 2개 많게는 3개 4개 정도를 촬영을 하면서 또 퇴근해서 이제 또 편집도 하고 그래요. 편집 이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공을 한 10개 또는 많게는 20개 정도 쳐 보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사이드 블로우를 했을 때 공이 어느 정도 휘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바로 출발을 시키다가 공이 왼쪽으로 싹 휘잖아요. 그러면 뭐 거리는 한 200선에 스몰 스윙으로 맞춰서 가고. 그러면 이제 휘는 정도가 측정이 됐으면 오늘 제가 어느 정도 밀어 칠 수 있는지를 봐요. 이렇게 쳐서 툭 한번 밀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정도 느낌이면 그냥 쭉 밀려서 들어오는구나. 그럼 얼만큼까지 밀 수 있나 해서 많이 더 밀어 봐요. 밀때는 어디로 쳐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측면 아무데로 한번 날아가 봐라. 그냥 가서 우측으로 한번 날아가 봐라. 그럼 어느 정도 끝으로 갔을 때 들어올 수 있느냐 까지 측정을 해서 가운데로 몰아칠 수 있는 그 각도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무슨 펀돌아야. 당연하죠. 지금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오른손과 왼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오른손은 오른 어깨 밑에서 왼손은 왼 어깨 밑에서 해서 굉장히 많은 레슨을 드렸는데 그러한 레슨들은 컨벤셔널 스윙을 좀 편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드렸던 내용이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레슨은 아니었어요. 오늘 드리는 레슨이 그 레슨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게 옳다고 믿고 진행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그야말로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팔, 오른손은 그야말로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왼손과 왼팔은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또 구분해서 막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려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몰 스윙을 할 때는 이 스윙 전체가 공격 기능이라는 오른손이 스몰 스윙을 할 때는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스몰 스윙 때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섰을 때 그냥 스트레스 좁히고 서 있는 느낌 그리고 사이드 블루우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이런 작은 스윙으로도 200미터까지 칠 수 있는 이 비법은 또 제가 저는 80살 되면 스윙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칠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러한 비밀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주 시청층이 4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60대 이상 70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은 공격 기능을 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오른손은 어떤 움직임이 많았죠? 젖히고 덮고 젖히고 덮고 또 용어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힌징 동작이구나. 맞습니다. 오른손은 힌징으로 준비를 하고 힌징으로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잡았을 때는 그 느낌이 없는데 한 손으로 잡아서 한번 백스윙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는 분들은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듭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드는 분도 없고 이렇게 드는 분도 없어요. 어떻게 그 스윙 궤도를 정확히 알았는지 그냥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들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뒤로 젖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젖혔다가 딱 치고 쫙 돌아가는 이런 릴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젖혔다가 숙이는 이 동작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닌데 젖혔다가 치더라도 로테이션 하는데 이건 오른손의 역할이 아니라 왼손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끝내놓고 왼쪽 다리를 벗어날 때 왼손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왼손이 이렇게 빠지지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에서 젖혔다가 젖혔다가 숙이는 과정이에요. 그야말로. 스윙을 보면 백스윙 때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이거예요. 젖혔다가 팡. 그런데 젖혔다가 팡 하는 것은 어디서 터져요?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그냥 터지는 거예요.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젖혔다가 팡. 그런데 우리가 판도라 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유연성 있게 갈 때는 여기서 바로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탄력이 들어갈 뿐인 거예요. 똑같이 오른손은 계속 이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가서 돌아갔다가 내려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스몰 스윙을 한다고 하면 왼손으로 친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왼손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여기에서 스몰 스윙을 하는데 이 정도 힘 밖에 안 나와요. 왼손으로 친 거거든요. 소위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친다는 분들은 흉내를 낸 게 지금 이거예요. 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건 즉 오른 다리와 왼 다리 안에 가장 핵심 타격 부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건 어택기예요. 그러니까 공격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건 사이드 블로우 때릴 곳을 쳐다보고 오른손목이 일찍 꺾여서 이렇게 때리건 이렇게 해서 때리건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덮어 뒤집어 덮어 를 하는 건 그대로 가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렇게 해서 때리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더스틴 존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덮쭉 가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런데 더스틴 존슨은 이렇게 꺾고 올라가는데 그거 아니지 않냐 지금 이병 프로가 말한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죠. 스윙 스타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뒤집어 덮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젖혀 펴 이 동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그런데 오늘은 오른손의 역할은 딱 보시는 대로 젖혀 이렇게 해서 바로 숙여 젖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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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그러면 200m를 칠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쉽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한 거예요. 평생 한 거예요. 이불도 털어봤고 돌이 깨질도 해봤고 뭐 다 해본 거예요.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이제 왼손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왼손으로 가요. 그 왼손의 역할은 뭐냐. 우리 이제 뭐 이런 표현은 부적합하지만 이게 이제 오른손이 전투기라고 생각하면 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할 때는 그냥 육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하고 딱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합훈련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 괌까지 미국에서 오래요. 우리 보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항공모함은 없지만 항공모함을 다 어떻게 좀 이따 가정하에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 이 그 공격하는 기능의 오른손이 훨씬 더 넓은 데로 왔다 가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이동을 하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멀어지면 굉장히 힘을 몰아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줄 때는 보내고 싶은 대로 왼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지금 어디로 밀어치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스윙을 한 거예요. 저는 똑같은 스윙을 했어요. 방금 오른손으로 스몰 스윙 했던 거랑 똑같은 스윙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봅니다. 왼손으로. 자 우리 오늘 괌까지 갑시다. 괌까지. 그러면 쭉 가서. 쭉 가는 건 왼손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왼손이 야! 오른손 갑시다. 그런데 오른손은 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윙을 쭉 갔을 때 여기서부터 오른손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른손은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오른쪽에만 진입하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막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다리 사이 바깥쪽은 왼팔이 관장을 하고 다리 안쪽은 오른손이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럴 거예요. 스윙 나누지 말라고 해 놓고 더 디테일하게 나누네요. 저는 여러분들께 왼손의 역할을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몰라도 충분히 잘 칠 수 있어요. 왼손이 굳이 뭐 하는 거냐라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는 솔직히 어떻게 레슨을 하냐면 오른손에 대해서 스몰 스윙으로 딱 옆에 보고 옆구리 보고 젖혔다가 팍 때리세요 해서 이쪽에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레슨을 하는지 10cm만 더 드세요. 그러면 오른손이 10cm를 가든 왼손이 10cm를 가든 10cm 더 들어가면 오른손 더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cm 더 가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쭉 밀면서 더 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계속 오른손으로 칠하고 제가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10cm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10cm가 좀 더 10cm 더 드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왼손을 민단 말이에요. 그래도 왼손을 밀어도 오른손이 오른다리 쪽에 들어올 때 기능을 발휘를 해요. 그럼 아까보다 당연히 왼쪽으로 휘겠죠. 왜냐면 아까 휘는 라인이 제가 테니스 칠 때도 짧게 치니까 똑바로 가는 것 같지 이게 넓어지면 큰 흙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들어갈 때는 쭉 밀어주지만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그때는 약간 밀어주는 각도를 더 키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이러한 보상 동작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스윙 크기건 간에 여러분들이 10cm 더 들으라고 10cm 더 들고 20cm 더 들으라고 긴장하면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게 조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오른손이 무조건 오른 허벅지에 들어올 때는 그냥 무조건 젖힌 게 숙여져야 된다. 그 동작만 알고 있으면 골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왼손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가서 돌려가지고 어떻게 가고 그거는 하나 쓰잘데기 없는 동작이에요.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잘데기 없는 동작이니까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고 그런게 아니라 저는 오른손으로 그냥 공을 때린다고만 생각을 할게요. 사이드블로 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때렸어요. 뭐 세게 때렸다기보다는 그냥 10cm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오른손으로 때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막 미친듯이 뭐 이것만 때립니까? 스윙 한번 보면 옆에서 보고 있고 쭉 심지어 백스윙도요. 진짜 작아요.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들어가다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스윙 없이도 오른손의 역할로 얼마든지 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올라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스윙은 작아질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멀리 못 가는 거죠.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다리와 다리 사이는 좁아지고 넓어지고는 없잖아요. 그 기능만 살려놓으면 공을 쉽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힌징으로 오른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릴리스되는 건 뭐예요? 왼손이 이렇게 빠지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왼손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다 보니 얘는 여기서 다 했는데 왼손이 돌아야 되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왜? 오른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왼 허벅지 벗어났죠? 벗어나서는 이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 바깥쪽에서는 왼손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안 돌아갑니까? 오른손은 여기서 왼손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손은 젖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젖혀 있으면 본인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슨의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오른손은 어디까지나 젖혔다가 숙였다가 젖혔다가 숙이는 이 힌지 동작만 문 열어 문 닫어 이 두 동작만 딱 하고요. 다리 사이에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를 하고 이 다리 바깥쪽에서 무언가를 하는 건 왼손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왼손으로 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모순이다. 치는 건 오른손으로 치되 그 관성력을 더 끌어주기 위해서 스윙을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큰 스윙을 가지고 가면서 쭉 완만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왼손일 뿐이지 왼손으로 친다고 해서 오른손의 기능을 죽여놓으면 절대로 볼 스트라이킹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오른손을 절대로 쓰지 않고 왼손으로 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오른손이 공을 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스윙은 굉장히 큰데 거리가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은 오른손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 스몰 스윙으로 여기에서 딱 옆을 본 다음에 그대로 젖히고 이렇게 치면서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가리지 말고 계속 털어대는 이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소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는 굉장히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장타자 아니에요. 그런데 제 나이에서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장타 대회를 나갈 만큼 그렇게 몸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장타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장타라고 하면서 레슨을 하는 건 지금 치는 것보다 더 멀리시면 장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균치보다 더 멀리시면 장타잖아요. 뭐 장타의 기준이 뭐니까? 1등 해야만 장타입니까? 평균보다 많이 나가면 장타잖아요. 그런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스윙은 그냥 즐기면 돼요.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 아마도 나갈 때는 그 이유겠지만 마스터스 우승자가 결정되겠지만 오늘 마스터스 첫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손으로만 쳐도 골프는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냥 딱 가서 옆에 딱 보고 오른손 젖혔다가 이렇게만 때리고 다녀도요. 여러분들 이 힘은 누구나 다 있어요. 물론 이쪽 앞에 포어함이 좀 단단한 사람들이 더 셀 수는 있지만 딱 보면 어디 가서 뭐 얼만큼 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 성능을 딱 들어 이런 식으로 때리면 보세요. 제가 사이드 블로우는 공이 감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리 한번 보세요. 215, 220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크를 키워주는 역할은 누구다? 바로 왼손이다. 왼손은 공격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캐리어,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좀 멀리 큰 공격 한번 합시다. 그러면 쭉 데리고 가서 때리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을 때리는 손은 누구예요? 오른손이에요. 근데 저는 왼손으로 뺐다가 왼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왼손이 왼손 허벅지 오면 오른손이 여기 오니까 오른손으로 친 다음에요. 오른손이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오른손을 살려놓으면 10cm 더 드세요. 20cm 더 드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른손은 이 구간에서 액션을 취하는 그 동작이 이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 질문하시는데 그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평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모냥 빠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205프로도 그렇게 오른쪽으로 보고 치나요? 아니요. 저는 안 보고 쳐요.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쳐요. 그럼 왜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렇게 봐도 스윙을 들고 보면서 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선수들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정말 사이드블로우가 이골이 나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선수들과 빗대어서 선수처럼 치기 해서 그 머리를 좀 멋있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게 왜 판도라상자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공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는 캠페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G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흑대 구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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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